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성원입니다. 오늘은 선생님이 지구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. 이런 내용보다는요. 지구과학을 떠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들죠. 수능도 얼마 안 났고 날씨도 덥고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일까.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구과학 선생님을 떠나서 그냥 선생님으로서 선생님도 예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겪으면서 생각해왔던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많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겪었던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앞으로 수능까지 혹은 수능 이후도 마찬가지예요. 대학교 가서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생활해 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겠다. 이런 의미에서 준비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의 인생 선배로서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. 뭐 좋은 것들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선생님이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첫 번째는요. 이런 말이에요. 과거를 생각하면요. 항상 후회를 합니다. 이렇게 할 걸.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고요.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불안을 해요. 불안해요. 사실은 불안해할 것도 없는데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. 그 다음에 너무 목표를 원대하게 세워서 그기만 보고 쫓아가게 되면 상당히 불안하게 돼요.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해라. 라는 겁니다. 현재에 충실해라.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. 바로 지금 현재예요. 현재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.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더라도요. 바로 뭐 현재 이걸 해야지.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참 이거를 못했지. 이거 좀 있다가 해야 되겠다. 한 시간 있다가 두 시간 있다가. 혹은 내일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. 지금 당장 생각이 나면 당장 시청해 주세요. 자 현재에 충실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. 만약에 현재 바로 내가 못한다면 꼭 내가 뭔가 볼 수 있는 곳에 메모를 해둔다든지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. 아시겠죠? 첫 번째는 이 이야기고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. 두 번째는 이제 공부 밀도예요.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. 우리 재수생 친구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고3도 마찬가지죠.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옛날에 고3 때 그랬던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를까? 실력이 안 오르는 걸까?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.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시더라도 똑같은 실력 향상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를 좀 어느 때는 공부가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공부가 되게 안 되잖아요. 그런 거예요. 선생님이 그 책 이런 것들 자기개발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보는데요. 뭐 왓칭이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.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음악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음악 공부를 하는데 마음가짐이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대요. 그리고 이제 추적을 해본 거예요. 음악 실력이 얼마나 늘어난 연주 실력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라고 했더니 한 9개월 정도부터 이게 확연하게 확 차이가 나더래요. 당연한 결과겠지만 누가 전 평생하면 살 거예요.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했던 친구들이 훨씬 실력이 높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 친구가 자질이 많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뭐냐면 마음가짐이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을 지금 내가 연습하는 것에 밀도라는 거죠.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쳐야 돼. 이런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뭐 1년만 하고 그만두는 친구들은 나는 이걸 해봤다라는 거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꼭 오늘 이만큼까지 안 끝내고 뭐 이건 내일 해도 되지. 뭘 해도 되지.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실 때 좀 편하게 아 이건 뭐 내일 해야지.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밀도를 좀 더 높여서 뭐 높여서 밀도가 높으면 사실은 뭐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만 하셔도요. 하셔도요. 충분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마음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항상 그렇게 밀도가 높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쭉 하긴 하는데 어쨌든 머릿속에는 이렇게 밀도를 좀 높게 공부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 작게 쪼개기 아 이건 인간의 특성입니다. 아 이건 인간의 특성인데요.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. 이런 얘기예요. 아무리 힘든 목표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난 세계에서 1등을 할 거야. 자 세계 1등이야. 나의 목표는 아무리 힘든 목표가 있더라도 작게 쪼개서 하면은요. 되게 쉬워지게 돼요. 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. 이런 거예요. 목표를 작게 쪼개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그 뭐 쉬운 거 있잖아요. 쉬운 거부터 시작하는 거죠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 오늘 나는 수능 특강을 다 끝내버려야지. 아 이건 너무 우렙지 않습니까. 오늘 나는 세 페이지만 해야지. 자 이런 거예요.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취감이 생겨요. 세 페이지만 해도 나 일단 목표는 채웠으니까. 성취감이 생기고요. 성취감이 생기면 자존감이 생겨요. 아 난 대단한 사람 같아. 이게 자존감이에요. 자만심 이런 거 아니에요. 자존감은 자기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에요. 이런 것이 생기면요. 이제 동기부여가 돼요.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동기부여. 동기부여가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나 오늘 세 페이지만 이렇게 원래 계획을 세웠었는데 더하게 돼요. 더하게 됩니다. 자 그러다가 보면은요. 이게 어느 순간에 수능 특강이 바로 끝나게 되어버리게 됩니다.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좀 쉬운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목표를 딱 세우고 오늘은 이것까지는 해야지. 자 요런 것들을 가지고 가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너무 크고 원대한 꿈은요. 보상이 되죠. 예를 들어서 난 오늘 이걸 끝내야지.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어 이거 뭐 한 한 두 시간 만에 끝날 상황은 아니죠. 밤새서 해도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이 늦어집니다. 동기부여가 안 돼요. 그러면 난 실패했다라는 느낌이 들게 돼요.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고요. 네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. 자 그렇게 때문에 목표를 작게 쪼개는 게 상당히 좋아요.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나아가면서 물론 마음은 마음 급한지는 알아요. 마음 급한지는 아는데 이러면 사실은 더 늦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작게 쪼개서 나가도록 하세요.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아주 빠른 속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. 자 3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완벽함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완벽함 완벽하게 끝내야지. 오늘 완전히 다 끝내야지. 자 이렇게 되면요. 사실은 대부분 99%는요. 좌절감이 들어요. 실패했다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동기부여가 안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게 돼요. 아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면서 뭔가 집중이 안 되게 돼요. 아시겠죠? 자 그러니까 너무 완벽함을 목표로 삼지 않으세요. 이거는 지금 선생님 얘기해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수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생활하시면서 계속 연습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 선생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자. 하고 싶은 얘기는 꼭 운동을 하라는 건데 선생님 동네에 무에타이 광고가 하나 붙었더라고요.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. 이렇게 재밌는 것 같지 않습니까? 되게 운동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시면 좀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. 뭔가 우울함이 없어. 뭔가 활기차요. 활기차요. 이게 마음이 활기차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운동을 하니까 마음이 활기차고 우울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.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아침부터 반까지 운동해서 아 피곤해 죽겠는데 10시 11시 12시가 됐는데 운동을 언제 합니까? 거창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. 짧게.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5분 정도 해도 상관없어요. 3분을 해도 상관없고요. 1분을 해도 상관없어요. 밀도 있게. 공부 밀도처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만 얘기를 하냐면 뭔가 나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낄 정도? 뭐 이런 것만 해도 뛰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? 난 계단을 한 3층 정도인데 좀 빨리 올라가는 거지. 이렇게 급해가지고 누구 친구를 만나야 돼. 빨리 올라갑니다. 이렇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지 않습니까? 자 그 정도만 해주셔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. 너무 거창하게 뭐 한 시간 동안 눈동에 이런 거 안 잡으셔도 돼요. 그래서 뭐 여기 선생님 스트레칭이라고 했는데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요. 선생님이 요즘에 선생님도 되게 힘들어요. 하는 거 뭐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모유소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힘들고 그냥 밤이 되면 그냥 바로 이제 딱 끝내고 자고 싶은데 언제부턴가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힘들게 스트레칭을 한 번 시작을 했습니다. 이래서는 안 되겠다. 그런데 의외로 이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도는 좀 힘이 들었어요. 되게 막 몸도 다 뻐근하고 짧게 했습니다. 길게 한 건 아니에요. 했는데 셋째 날 넷째 날 한 주 두 주 정도 지나니까요. 오히려 몸이 더 가뿐해지는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꼭 운동해 주시고요. 공부 핑계 삼아서 운동은 안 한다.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뭔가를 좀 움직여 주세요. 몸이 움직여져야 외도 활발해집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짧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. 너무 공부 힘들죠. 힘들긴 한데 좀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희망을 갖고 좀 활기차게 기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. 힘내시고요. 수능까지 열심히 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수능까지